제74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이 인천에서 개최됐습니다. 실제 그 작전이 펼쳐졌던 인천에선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가 더 큰데요. 인천은 인천 상륙작전을 단순히 전쟁의 역사가 아닌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낸단 구상입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환영 속에 국군 장병들의 시가 행진이 이어집니다. 육상에선 장갑차가, 공중에선 헬기가 그 위용을 뽐냅니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시가 행진 몰이를 맞이합니다. 인천은 인천 상륙작전 74주년을 기념해 국제평화도시 가입을 선포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정신을 이어 아시아 공동체의 평화를 이끌겠다는 포부입니다. 인천시는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역사적 고장이기도 하고 또 인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될 소중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오늘의 인천에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것이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만 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이곳에서 진행된 인천 상륙작전 분리했던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숭고한 희생과 그 뜻을 시민들과 함께 기억했습니다. 74주년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면서 일단은 그때 참전한 용사분 때문에 우리가 이나라가 발전되어 있고 진짜 생각해도 그분들의 노고가 참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월미공원에선 월미도 원주민 피해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메가더 장군 동상의 부조물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으로 운영한 인천은 내년 75주년 행사를 해외 참전용사들이 함께하는 국제적 행사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